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부터 인천시의회가 시끄럽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내용의 신문을 돌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허식 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의장은 물론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식 의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 악화를 우려한 국민의힘 인천시 당에서도 의총을 열어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식 의장의 거취 오는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한동식 기호일보 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갑자기 인천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이야기인데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의총도 있었고 오늘 월요일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5.18 폄훼매 왜곡신문 이 내용을 돌렸던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을 따져보면 저희가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냥 보기에는 지난번 아마 이 서울의 봄 이 영화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민주화 열기를 말살한 전두환의 12.12 구태타 성공 과정을 그린 서울의 봄이 천만을 넘어선 이후에 이 구구 쪽에 계신 분들, 보수 구구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역사 왜곡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2일이었죠. 허식 의장이 의원 40명, 의원실에 신문을 배포했는데요. 이 신문 배포 내용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40면에 걸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런 신문 제가 처음 봤는데요. 신문 내용을 보더라도 5.18은 DJ와 북세력의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 광주의 진실을 묻다. 이런 내용인데요. 배경, 이런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허식 의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세계관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중앙당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조치를 급히 하는 일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의장이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탈당한 뒤에도 이 이야기가 가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 논란 식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의장이 그 다른 불의, 징계 같은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의장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 징계를 피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꼼수 탈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그것도 새롭게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허식 의장이 그동안 인천시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줄곧 해왔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단일 대우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역시 이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당 이후에도 국민의힘 자체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주말 사이에 의총을 통해서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이렇게 바뀌어온 기류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있다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단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그리고 또 윤리원회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늦었지만 국민의힘의 대응, 인천시당 그리고 인천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응, 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강경 규제도 불구하고 허식 의장의 탈당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 인천시의 의원들의 의총, 긴급의총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미국 출장을 간 5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명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발의를 결의했다는 점,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는 1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천을 처음 방문하는 상황에서 방문 효과를 감쇄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인천시당 그리고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이 이런 의총을 통한 결의, 결정을 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늦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의견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님, 의총 주말 사이 분위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총은 이미 예고가 된 상태에서 결과도 뻔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처음부터 불신임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시작해서 좀 싱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할 수 있고요. 참석 의원들은 계속된 허식 의장의 막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당의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허식 의장의 돌발 행동에 단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장직 해입이라는 초강수에 참석 의원 여러 명 모두 동의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의장직 사퇴까지 의견을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허 의장이 이번 문제로 시당 윤리계 열리기 직전에 탈당하는 꼼수를 보였는데요. 시의 내부에서는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어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허 의장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기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중앙당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탈당을 하긴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16일 날 인천을 방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에 밀려서 불신임 쪽으로 절정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의원직 제명이 아닌 의장직 해임으로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의회의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정당 내부의 기류들은 설명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허 의장 5.18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도 좀 포함한 내용 같았는데 좀 들려주시죠.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5.18 특별법 위반의 혐의로 허식 의장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가 판치는 5.18 유공자라든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DJ의 민중 봉기를 조작한 대남 공작이라든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5.18을 폄훼하는 이유를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5.18 특별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폐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5.18 특별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이 있고요. 게다가 허위장의 막말 논란, 하루 뜰 얘기가 아닙니다. 경찰 나부랭이라고 하면서 경찰을 비하를 하거나 또 인천교육계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 미출구에 있는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서 미출구는 아이들이 살 곳이 못 된다라든지 일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막말을 해왔다는 점 역시 이런 것들이 함께 의장의 품위,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번에 시민단체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악패 이야기한 중에 저희가 조치가 처음에는 국힘이 좀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그 중간에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건데요. 일단은 지금 결국은 의원들 내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 과정을 취재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의회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허위장이 계속된 임기 초부터 막말이 계속 나왔을 때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런 상태까지, 사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의회는 윤리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대인가 5대 때 아마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물어봤을 때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허위장 이번 2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의회에서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허위장에 대한 징계가 되면 최초의 징계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번 사태, 이번 사태 의원들 스스로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한다. 단순히 윤리특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 내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처음부터 짚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상황을 지켜봐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태를 키웠고 전국적인 경황신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15일 오후 기준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허식 의장의 입장 변화는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입장 변화 없습니다. 지난 13일 의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나왔는데도요. 저희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허위장에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식 입장 내놓지 않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온 만큼 어떤 입장이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여기서 의사 표명은 자진 사퇴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23일 날 본회의에서 불신임이 의결된다고 한다면요. 이게 단순하게 의장직 사퇴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 수로 상당히 불명예를 좀 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사전에 자진 사퇴가 아닌 이번에 국민의힘 의청에서도 자진 사퇴를 먼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사퇴가 아니고 이게 23일 불신임 안이 강제적으로 처리된다고 했을 때는요. 아마 이게 불신임에서 그치지 않고 의원직 사퇴가 의원직 제명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많은 분들이 구려스러워하는 부분들 꼼수 탈당까지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들 허식 의장이 먼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장직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장직 자진 사퇴 가능성에 앞서서 우선은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느냐가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의석수가 좀 40석이거든요. 무소속 허식 의장을 제외하고 나면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이 25석인 상황인데요. 이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넘게 되면 즉 21명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해임안이 불신임 안이 의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장일치로 불신임 안 발의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의장이 무소속으로 그리고 인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것 사실상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허식 의장이 자진사퇴를 하느냐의 가능성 문제로 비결이 됩니다. 하지만 허의장의 자진사퇴 가능성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탈당의 변에서 자신의 잘못은 없지만 선당 의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한다라고 자기의 잘못 없다라고 일단 본인이 명백하게 밝힌 상황이고요. 또 일부 보수 단체와 일부 당원들이 허의장을 지지하면서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불신임 안 투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신임 안이 의결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과거에 인천시에서 징계 사례 일연이와 의장이 불신의 전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또 높게 안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허식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식 의장이 상식선에서는 자진사퇴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지만 끝까지 버티기로 나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일말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시선에서 자진사퇴 가능성도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국장님. 아까 돌아가서 의원직 사퇴 움직임까지 옮겨갈 수 있다. 물론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더 확대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줄곧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번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총회에 참석한 19명 만장일치로 불신이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 14명 합치면 33명입니다. 이 정도 숫자로 바로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다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총회에서는요. 의장직 불신임. 이거로만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까지는 가기 어려운데요. 지금 변수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의장직 해임은 일단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수,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른 변수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 서울 그늘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 정도까지는 나가려면 허 의장이 어찌 됐든 따도 다른 변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의원직 제명까지는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사안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허식 의장에 대한 의장식 사퇴는 기정사실이라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진 사퇴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허식 의장의 제명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분의 1 이상이니까 재석 인원에 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개최 소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힘에서 일정 부분 제명, 징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게 이번 4월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이번 선거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신당 그리고 소위 빅댄트라는 제3지대가 얼마만큼 국민의 지지 여론을 받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지 물론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겠습니다만 4월 총선 전체 소권 또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총선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일단 총선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향은 있죠. 있는데. 있는 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했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낙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그동안 이미지도 이렇게 이쁜 이미지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후 전개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과 관련된 윤과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두 분 다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